정태야 아빠야 하는 것도 죽어야 하는 것도 나한테 너 정말 아프다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디나 이제 너도 알지 내 머릿속에 큰 호기 하나 들어있다는 거 근데 이상한 건 말이야 널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시파물 가슴이 아프냐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희irt이며 말해주고 싶어 그녀가 있는 곳 바로 내 자리란 곳 그념 사랑하지마 나를 잊지마 너에겐 내가 뭘 좋단 거니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했던 건 너였잖아 세상에 너 없이 네가 없인 나는 하루도 사랑할 자신 없어 그리운 내 맘의 용기를 줘 기다릴 수 있게 널 보내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사랑한 날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널 지워내고 언제쯤 웃을 수 있니 다른 사람만 봐도 우연히 스쳐도 돌아보면 너의 것만 같아 너 없이는 정말 안 되나 봐 내게를 돌아와 내게를 돌아와 그럼 3학년 만에 받아보면 너의 한스트いき 한번 우연히 선한 아주 정말 고우 드 кurn으로는 제가 옮기고 싶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